비례 무효표의 폭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인데 보시게 되면 이 관외 사전투표에 이게 보시죠.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이 비례대표 득표수하고 지역에는 조국개혁당의 후보를 안 냈으니까 이걸 차이가 876표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 다 차이가 나는데 이게 보시죠. 이게 이제 비례 차이 지역 차이 가만히 있어. 내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관내고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 경우가 여기에 4259표가 먼 거 하니까 연합,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의 범야건 범야건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 비해 가지고 조작된 상태에서 얻은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4259표 위조투표가 투입됐고 지역구 선거에서는 4553표 위조투표가 투입된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변함이 없고 비례 차이하고 지역 차이는 범야건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 비해 가지고 조작된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투입해 준 위조투표지 개수가 4259표인 겁니다. 지역에서는 해운대교에 더불어민주연합에게 투입해 준 표수가 4553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경우.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구를 기준을 해 가지고 동일한 조작규모를 집어넣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종로구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은 후보에게 2605표의 위조투표지를 선관위가 선물했고 비례대표에서도 2605표의 위조투표를 투입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의 위조투표지 개수를. 그런데 그 같은 논리에 따르게 되면 비례대표에서도 4259표의 위조투표가 투입돼서는 안 되고 4553표가 투입돼야 되는데 왜 4259표가 들어갔냐 4259표를 투입하고 나니까 295, 4표만큼 차이가 난 겁니다. 294표만큼.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4553표만큼을 넣어야 되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개수를 차고 하든지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4259표밖에 못 넣은 겁니다. 그러면 294표가 남은 겁니다. 294표에는 기표도장이 찍힐 수도 있고 기표도장이 아예 안 찍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여러분들 투표지가 도장이 안 친 게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294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위조투표지는 4553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넣은 건 4259표밖에 도장 찍어서 넣은 건 4259표밖에 안 넣었다 이야기죠. 그럼 294표가 남았는데 294표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무효표 처리하겠죠. 도장을 안 찍거나 안 찍어서 그냥 개수를 맞추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294표가 무효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구에 비해 가지고 비례대표 무효표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897표로 여러분 그래서 그걸 다 합치게 되면 비례대표의 130만표 무효표가 나오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는 사전에 다 준비가 돼 있었을 겁니다. 왜 전산 조작을 가지고 여러분들 투표지 개수 만든 것이 다 여러분들 거의 다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위조투표지를 만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이 내용 이해하시겠죠. 종로구에서는 지역구에서도 2605표를 더하고 비례대표에서 2605표를 더했는데 해운대구에서는 지역표 차이에 비해서 294표가 못 미친 겁니다. 남은 겁니다. 그럼 4553표의 위조투표지를 만드는데 4259표밖에 못 썼는데 남은 294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다 무효표로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거다. 897표로 지역구에 비해 가지고 그 다음 여러분 이게 관외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관외가 아니고 관내입니다. 관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해운대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투표에서는 위조투표지를 1650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해운대구에서. 그런데 비례대표에서는 15287표밖에 안 집어넣은 겁니다. 원래는 16501표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15287표밖에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것은 1214표와 남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전부 다 무효표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무효표가 2665표입니다. 지역구에서는 무효표가 486표가 나왔는데 비례대표에서는 해운대구에서 무효표가 2665표가 나온 겁니다. 왜 이게 나왔느냐 우리가 이 원인이 뭐냐를 지금 추적하는 겁니다. 원인을 한 가지 여러분들 아마도 이런 원인이 아니겠느냐 확정적 사실은 아니고 갓을 내놓는 겁니다. 이번 공직선거에 선거 조작범들의 이름 규칙은 simple is the best입니다. 간단하게 한 겁니다. 당일 투표의 조작규모만큼 비례대표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관찰된 것이 종로구 관행인 겁니다. 종로구 관행에서 2605표를 다 지역구에 넣고 비례대표를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운대구는 좀 차이가 나냐 이야기죠. 16501표의 위조투표지를 지역구 유름투표에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제야전문가 추정치 사이에 16501표의 위조투표지가 들어간 것이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례대표에서는 16500표 정도를 집어넣어야 쓰는 겁니다. 그런데 15287표밖에 안 넣은 겁니다. 1214표가 남았을 거다 이야기죠. 그게는 도장에 안 찍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쑤셔 넣으면 안 그러면 뭐죠 나중에 그래서 투표진행요원들이 긴 비례대표 용지를 보고 대부분 도장을 안 찍었네 신문에 이번 비례대표에서는 특별하게 130만 표의 무효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무효표가 어떤 무효표겠습니까 여기 잘 나오네요. 1214표가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무효표 처리하는 겁니다. 2665표에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 공부할 사람이 쓸데없이 이런 건 뭐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이런 반박의 모든 것을 밝혀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편을 이야기해서는 아스피린이라든지 무슨 뭐 모든 약재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견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노력들이 해 가지고 점점점점 실제적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가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하는 태도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여러분 결부가 돼가 전부가 뭡니까 이제 거의 실제적 진실에 그냥 범인들의 목을 쬐는 순위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 비례대표 해운대구를 보시게 되면 이 관내 위는 관외 지역구 수준으로 조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관외에 4553표만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4259표만 집어넣었다 이야기죠 294표가 남았다는 겁니다 비례대표에서 그래서 전부 어디 돌리는 겁니까 무효표로 돌려버린 겁니다 도장 찍지 않고 관 내 16501표를 집어넣었어야 되는 건데 15287표밖에 집어넣지 않은 겁니다 표가 1214표가 남은 겁니다 2665표 무효표에 전부 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와 지역표의 무효표가 현저하게 객차가 나는 겁니다 관외 투표는 4배 정도 지역구 투표에서는 6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예수 또 뵈 예수 예수 예수